6.25 전쟁 당시 흥남철수 작전에서 피난민 1만 4천명의 목숨을 구한 레너드 라로 선장. 미국 주교회의가 라로 선장의 시복시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년복자 카를로 아쿠티스가 전하고자 했던 전세계 성체 관련 기적들이 우리말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신간 하늘나라로 가는 비단길 소개해드립니다. 부동산 대물림에 대한 청년들의 박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톨릭대가 주최한 학과 홍보 동영상 공모전에서 소비자 주거학과를 소개한 영상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수상작으로 뽑힌 5작품 몇 면을 전해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